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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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만물의 근원, 소멸과 생성을 거듭하는 우주의 이치를 의미하는 태극. 품새 태극의 동작은 우주 철학의 근본 원리를 나타내며 태극의 음과 양의 진리를 응용해 엮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태극 4장은 태극 8교의 진을 나타내며 큰 힘과 위험을 의미하는 우래를 상징합니다 또한 태극 4장은 중국 과정으로 본격적으로 태권도의 기본을 익히는 단계로써 다양한 동작을 익히도록 구성된 품새입니다 연속 발차기와 몸을 비트는 동작과 같이 신체의 균형 능력이 요구되는 동작들로 구성되어 있어 태극 4장을 수련함으로써 이동하며 신체의 균형을 바르게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태극 4장의 품새를 보시겠습니다 태극 4장의 품새로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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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 태극 4장은 손날 거들어 막기 편손 끝 세워 찌르기 제비품 안치기 엽차기 등 주먹 앞치기 이렇게 5개의 핵심 동작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태극 4장의 핵심 동작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손날 거들어 막기는 손날 바깥 막기를 수행할 때 보조하는 손이 거들어줌으로써 두 손을 사용해 막는 기술입니다 몸통을 막는 팔의 손은 명치 높이 거드는 손은 막는 팔의 팔꿈치 높이와 같게 합니다 거들어주는 팔의 팔목은 중심선과 교차되는 곳에 둡니다 또 거들어주는 팔의 바깥 팔목과 몸통 사이에는 손날 하나 정도의 간격을 두고 팔꿈치는 자연스럽게 몸통 가까이에 둡니다 이때 거들어주는 팔의 겨드랑이가 벌어져 팔꿈치가 들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편 손끝 세워 찌르기는 손끝으로 상대방의 급소를 찌르는 동작입니다 이 동작은 상대와 접촉하는 면적이 좁기 때문에 높은 압력으로 힘을 한 곳에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검지와 중지, 약지를 나란히 붙이고 길이를 같게 함으로써 부상을 방지하고 힘을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찌르기를 수행할 때 손목이 꺾이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제비품 앉히기는 손날 얼굴 막기와 손날 앉히기를 동시에 수행하는 기술입니다 왼손은 몸통 앞에 위치하고 오른손의 손목은 어깨보다 위에 위치하도록 예비 동작을 취해줍니다 불필요한 힘을 뺀 상태에서 몸을 45도 정도 비틀며 왼손날 얼굴 막기와 오른손날 앉히기를 동시에 수행합니다 이때 오른손은 목 높이에 위치하고 팔꿈치는 약간 구부려주면 됩니다 앉히기를 수행한 손은 정면에서 중심선과 교차되는 곳에 위치하며 몸통은 바로 세워줍니다 이때 몸통을 지나치게 비틀어 중심을 잃거나 몸통이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옆차기는 정면의 목표를 향해 발날이나 뒤축을 사용해 옆으로 차는 기술입니다 차는 발은 버틴 다리의 무릎보다 높게 들어서 허리 위로 올리며 무릎을 접은 후 골반을 틀며 일직선으로 뻗어찹니다 이때 버틴 다리의 뒤꿈치가 차는 방향을 향하도록 틀어주며 어깨와 고관절, 뒤꿈치가 일직선이 되도록 합니다 버틴 다리의 뒤꿈치는 차는 방향으로 미리 틀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동작의 모든 과정은 멈춤 없이 한 동작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옆차기 기술을 연결해서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등 주먹 앞치기는 정면에 있는 상대의 얼굴을 목표로 등 주먹으로 가격하는 기술입니다 두 팔은 명치 높이에서 교차하며 치는 주먹이 보좌하는 팔의 겨드랑이 아래를 지나 홀을 그리며 진행합니다 이때 등 주먹의 높이는 인중이며 정면에서 중심선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치는 팔의 팔꿈치가 밖으로 향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태극 4장의 5개 핵심 동작을 알아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순서대로 동작을 연결해 단락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태극 4장의 일단락은 왼손날 거들어막기 오른편 손끝 세워찌르기 오른손날 거들어막기 왼편 손끝 세워찌르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왼손날 거들어막기에서 체중을 오른발로 옮기며 왼손은 바탕손 눌러막기를 준비하고 그런 다음 오른발을 내딛을 때 왼손은 눌러막고 오른손으로는 편손끝 세워찌르기를 동시에 수행합니다 찌르기 동작을 수행할 때 오른팔꿈치는 왼손등 위에 가볍게 닿도록 합니다 태극 4장 일단락에서의 주의사항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른 앞구비에서 뒤로 돌아 디딜 때 오른발이 홀을 그리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영상을 보시면서 일단락의 동작들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익혀보겠습니다 태극 4장 일단락의 동작은 오른 제비품 안치기 오른 앞차기와 왼 지르기 왼 옆차기 오른 옆차기와 오른 손날 거들어막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왼 옆차기 후 찬발을 한 걸음 내딛고 오른 옆차기로 연결합니다 오른 옆차기를 마친 후 무릎을 접으며 손날 거들어막기 예비 동작을 준비합니다 그 다음 오른발을 딛는 동시에 손날 거들어막기를 수행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영상을 보시면서 천천히 이 단락의 연결 동작을 함께 학습해 보겠습니다 태극 4장 3단락은 왼 바깥맞기 오른 앞차기와 오른 앞맞기 오른 바깥맞기 왼 앞차기와 왼 앞맞기 오른 제비품 안치기 오른 앞차기와 오른 등주막 앞치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전 동작에서 오른 뒷구비 왼 바깥맞기로 돌아디딜 때는 체중을 오른발로 옮겨 압축을 사용해 뒤로 돌면서 오른 뒷구비로 전환해 주면 됩니다 태극 4장 3단락에서의 주의사항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막기 스윙 시 상체를 무리하게 비틀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3단락 연결 동작을 학습해 보겠습니다 태극 4장 4단락은 태극 4장 4단락은 오른 앞맞기와 두 번 지르기 동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른 지르기 후 돌아디딜 때에는 왼발로 체중을 이동하며 왼발 압축을 사용해 시계방향으로 몸통을 회전시켜줍니다 오른팔은 앞맞기 예비 동작을 취하고 돌아딛기를 마치며 오른 앞맞기를 수행해 줍니다 태극 4장 4단락에서의 주의사항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막기에서 두 번 지르기로 연속되는 세 동작은 빠르게 연결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에는 영상을 보시면서 천천히 4단락의 연결 동작을 함께 학습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태극 4장에 대한 교육도 모두 끝이 났습니다 다시 한번 전체 동작을 보시면서 품새를 익혀 보겠습니다 천천히 5장 지금까지 태극 사장의 핵심 동작과 단락별 설명, 주의할 점까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태권도 중급 과정으로의 진입을 축하드리면서 신체의 균형 능력 향상을 위해 수련을 게을리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태극 5장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